으음 Итак 아 주윤니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고요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건 몰라 주니까 너무 이 놈 쭈러 지윤이는 잘생기게 태어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질투하니까 너무 좋아 내 잘남이 뭔가 티나는 느낌? 그래가지고 인생이 좀 기쁘네 막 행복해 왜냐면 나같이 잘생긴 애들한테는 뒤처진 애들이 약간 좀 멍멍 짖거든 참 인생의 즐거움이랄까나? 너무 행복해 진짜 항상 이런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어 나한테 열등감 느껴주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좀 한편으로 좀 딱해 안쓰럽고 불쌍해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내세울 게 없고 잘난 게 없어 남을 까는 데만 그렇게 바빠할까 나는 내 잘난 것만 생각을 해도 뭔가 그게 없거든 슬퍼 할 필요... 슬퍼질 이유도 없고 난 너무 행복해 그냥 내 삶이 그래서 너무 좋아 아니 남이 아무리 나를 까도 나만 나를 안 까면 돼 난 너무 잘났으니까 까는 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야 나를 칭찬하는 것도 칭찬이고 나를 까는 것도 칭찬이야 왜냐? 걔네들 결핍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는거든 열등감은 누구한테 느껴? 잘난 애한테 느끼지 난 잘났잖아 맞지? 결론? 뭐다? I winner 승리자